아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 맞겠지? 요즘 영상은 좀 안 찍혀요 요즘 촬영하는 영상이 좀 안 찍혀서 뭐하지 오늘은? 오늘은 새로운 크리스마스 리트럴 데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왔거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까 보이스를 잡아보려고 바로 스노우맨 부스 잡을까요? 아니면 이 뭐 잡지? 스노우맨이 나 좀 저기서 온 거였지? 스노우맨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? 에잇따! 이거 뭐야? 이 스노우맨 주제? 야 어디서 거미한테 까불어 나 65레벨이야 좋아 아주 그냥 박살한 내 머리 쟀어 내가 내가 공격만 하고 싶어야지 내 공격이 너무 빨라서 안 보이냐? 에잇? 어 여기 사탕! 이거 여기 보스 잡은 사탕으로 모아주네 오 이 사탕으로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지? 어 진짜 아픈데 야 와이벙은 공격 안 하냐? 피해서? 아유 아유 나 피했는데 응 피했쥬? 그럼 느린 공격 공격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응 느리다니까 새들어 좀 해봐 느리다구 새들어 좀 해봐 저 거미네 눈사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낫네 너 이 자식들 나와줘 그냥 응? 응? 그러게 왜 이렇게 느리냐 공격이 오우 오 한 번은 한 번은 통인데 오 세다 너 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야 오우야 오우야 얼굴만 무섭게 생긴 건 아니야 그거 알아? 니 공격이 너무 느려 응? 이불 스노우맨 보스 이불은 그 푸나퐁의 이불 바이러스 아니야? 좋아 아주 그냥 응? 언제 부서지냐 너? 아주 그냥 녹여버렸어 나의 거미빨래 니 너의 몸 아주 그냥 녹여버렸어 응? 왠지 이거 잠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아직 난 녹여를 모르겠어 잠시나? 내 눈앞에 어? 넌 내 눈앞에서 어? 녹게 될 거야 이 거미 이빨 응? 안해요 야 와이벙 블루테어 오우 이번엔 공격선 제대로 했다 너? 하지만 안통해 어 좋아요 너는 계속 해봐 뭐 나한테 넌 나한테 안되도 되니까 어 언제 죽나야 그래야 뭐 공격선 나도 뭘 너가 안 죽으면 나한테 공격해지고 있어 레벨업을 잘못 잘하면 2레벨까지 2레벨 올 수 있는데? 옳지 뭐 할 건데 내가 안 죽을까 자 여기서 아주 그냥 응 좋아 근데 이런 공격을 계속 반복했다가는 너나 너나 난 안 끝날텐데 어우 곰 징그러 너 뒤에 성격은 몰랐지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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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한테 좀 물리자 어? 거미한테 엉덩이 물면 얼마나 아유 세정 오 가 엥? 잠깐만 엥? 엥? 그리고 여긴 또 어디야?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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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덩이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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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음에 오징어 게임 영이나 잡으러 가야겠다 요즘 드래곤이 죽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 좋아 어떠니 뜨거운 맛은? 이 녀석 겨울인데 안 죽어? 겨울은 너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야 응? 내 겨울은 말 나도 는 사람 파킹 내겠다 너처럼 못생기는 사람 말고 어디 한번 체리 봐 너랑 나랑 이제 체리가 없다 그래 나도 양심은 있으니깐 한 번은 맞아줄게 공격 안하면 내가 없게 공격해야지 뭐 나도 양심은 있으니깐 한 번은 맞아줄게 는 개불 응? 야 내가 아까 맞은 것 같아 한 번은 내가 맞아서 했지 응? 이 이 자식이 어디 있어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 응? 니가 눈사람이라고 날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나 곰이야 어우 야 얼굴 봐봐 야 니 인성이 왜 그러냐? 인성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응? 응? 내가 아직 그냥 응? 근데 이거 내가 나쁜 말을 했었는데 이거 어린이가 봤을 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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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 잊었으면 좋았어 진짜 스노우맨 내가 아는 아들 아들 봄날씨처럼 놀고 부르 거야 스노우맨한테 이게 제일 풍부는 고민인 것 같은데 응? 응? 좋아 어디 한번 박살을 내버리자고 응? 짭 짭 짭 짭 짭 짭 원투 짭 짭 원투 짭 오 큰일날 뻔했네 야 아파 설마 내가 이 야 설마 이런 거 그래 잘못 너는 이제 나한테 거의 다 끝냈어 아 조금만 더 이겼다 아 조금만 더 이겼다 레벨업으로 하고 죽었다 이 사람은 내가 이겼다 tall 아주 못 조진 것 같은데 이거 유리비리나 업그레이드 있어? 습슬 깬 습슬 곰이 아직 곰이 이제 곰이도 이제 고객님이 끝내는구만 수주 보통 오늘은 그 그 머리 잡았지 오늘은요 플랜 игры 오늘은 일단은 한 번만 하나 열어볼까요?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. 안녕!